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네요. 진짜 통이야? 휴대폰이. 진짜. ils. 지금 빈 수는 거 아니야? 아. 어? 다왔다. 여기 6천 원이야. 치즈 라인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거기 살려다 놓은 거야? 이거 먹어도 돼? 어, 먹어도 그냥 처음에... 어, 먹어도 돼. 나이가 있는데! 우리 짐은? 여기다 타는 거. 어. 이 형, 짐 뺐어? 어디 가야 돼? 이거 먼저 사이지 말라고. 짐 가져오자. 우리 너무 좋은데? 얘들아, 핸룩도 있어. 뭐가 있다고? 야, 내 휴대폰 없어졌다. 미치. 미치. 내 휴대폰이 아닌데, 이거? 내 거야. 내 휴대폰은? 왜 내 거 계속 들고 다녀. 내 휴대폰은? 내 휴대폰은 어디 갔는데? 아, 나 충전하고 있었잖아. 턱. 진짜 턱이야? 야, 밥 먹으러 가자, 얘들아. 잠시만. 가자, 가자.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빼지? 빼면 되지. 아, 그거 빼서 이렇게 말 한 바퀴 부여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 저 위쪽으로. 어, 어. 아니면 여기 빼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시장에서 우리 사기로 했던 거 있잖아. 바지랑 타고, 인생 내 거 찍고, 볼링 치고, 볼링 치고 어탕 먹어도 되고, 볼링 안 치고, 어탕 먹고 볼링 치고, 장보러 가도 돼. 어, 어탕 먹고 치고 장보다, 그럼 또, 그렇지, 그래야 또 소화가 되니까. 또 야식 들게 돼. 그렇지, 야식. 우리 오늘 완전 개같이 놀아야 돼. 아, 안 돼. 개같이 안 놀으면은. 홈꾸녕. 홈꾸녕 난 잘 알아. 야식은? 너무 잘해. 야,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야, 나 여기는 맨 옆마다 오고 싶을 정도. 그렇게 해. 이거 휴대폰이 자꾸 내려가네. 어, 어. 할머니 계신다. 우리 내일은 진짜 마을 구경 좀 해보자. 돌아다니면서. 난 그럼 상당한 집에 집에 가가지고, 잡수기 좀 귀찮은 쪽이면 나. 이거 휴대폰을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렸지. 뭐가 와서. 어, 이거 내가 잡고 있어야겠다. 여기, 여기다 탐마트. 어디? 수막돌풍이래 얘. 어디 어디? 오, 이게 오늘 탐마트 얘. 수막돌풍. 돌풍이야? 어, 수막돌풍이래 얘. 오늘 돌풍이야? 예. 아, 너무. 수막돌풍이래 얘. 딱 좋게 왔네. 수막돌풍. 저기, 근데 저기 그거 안 파나? 뭐? 그. 저기. 야식 같은 거 살 수 없나? 아,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저녁에 야식으로 먹고 싶은 거 메뉴 추천 받을게. 희수부터 얘기해봐. 아, 네. 야식? 응. 너 얼토당토 안 한 거 부르기만 해. 일단 냉장고에 펜육 있는 거 하겠다. 펜육? 그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오래된 거 아니고? 아, 다 작은 아빠가 그 진몽패장도 있더라. 자, 알겠어. 유신이 먼저 얘기해. 일단은 꼬부치, 초코맛. 아, 패스. 입고. 아, 오늘 사람 많겠네. 야, 야. 잠깐, 잠깐. 그거 거수 거수. 자, 난 몸빼바지 살 거다. 나. 나. 사야지. 네 명 다? 밀짚모자 살 거다. 안 있어. 난 B. X. X? 오케이, 나도 X. 그러면 난 유신이 거 한 번씩 뺏었을게. 야, 저기 녹차빙수. 저기 맛집인 거 같아. 맛집. 제 할머니들 지금 개모임하고 계시잖아. 야, 우리 밥 먹고 여기 와야 될 거 같은데? 네? 국산팥으로 직접 삶은. 검, 검고 긴 거 있어요? 이렇게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래. 아, 진짜. 야, 너네 그건 안 하고 싶잖아, 이제. 전투복이구나. 근데 저거, 저거 입을 거면 몸빼바지 사는 의미가 없죠? 야, 그거는. 어? 이거는, 이거 긴 거예요? 어. 이거 길어요? 이거 좀 더 굽다. 얇은 거 줄까? 얇은 거. 얇은 거. 정각은요? 있네. 몸빼도 두꺼움이 있구나? 얇은 거지. 어? 나 이거 할래.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주말은 파이팅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들어? 그게 마음에 들어?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럼요. 섹시하지 않아요, 과장님? 섹시하지 않아요? 섹시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꼭. 저 장갑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 시집 가야겠네. 장갑은 문제가, 시집 가. 지금 여기 사람이 좋다,ok? 그지. 그럼요. 고맙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야. 고개 그냥 폐 놓고. 고개 쓴 것 같아. 아니, 200만원 보냈는데. 아, 근데 200만원 보냈는데. 근데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빨리 끊긴다 아니야 우리 지금 브레이크 타임 걸려서 못가 몇 시에 끝나? 다섯 시에? 다섯 시에 끝나니까 야 인생 메커 찍으러 가자 여기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시내잖아 시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잠깐만 뭐 할 건데? 우리 저기 구경 갈래? 어디? 파티? 주차장에 그 파티 파티가 파티를 해? 여기 다시 올 일이 있어? 이제 없지 그러면 인생 메커 찍고 커피 한 잔 빠라비리뽕 하고 오탕 갔다가 볼링 갔다가 숙소로 쿠키 야 지금 빙수 먹으러 갈래? 나 너무 좋잖아 가자 가자 빙수 먹으러 가자 나 몸빼 하나 5천원이로 가보기 아니야? 난 만족 나 바로 사장님 사장님이야 야 여기 그것도 파네 크록스 거기까지 해 야 이거 알지? 그 알지? 할머니 마당 청소할 때 있는 나도 있어 할머니 집에 아 주차장 있대 이리 와 일로 바로 뒤에 좋아 뭐야 차 끌고 갈 거야? 차 끌고 가야 돼 거리가 아까 좀 멀었어? 이거 맛있겠다 어? 어 맛있겠다 희낭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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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공돌이가 진드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다정하게 한번 해봐 도이 니가 금지라고 있대 금지라고 있대 쟤네 맨날 싸워해요 하하하하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좀 약간 어깨 기대보세요 사람이 많네요 잘 나오나? 네 가요 근데 뭔데? 잠깐만 녹차 먹을래 인절미 먹을 거야 인절미 둘 다 하나씩 시키면 안될까? 안 돼 하나만 먹어 왜? 내일 또 빙수 먹는다면서? 야 우리 여기 패션 야 쇼핑 한 번만 하자 제발 제발 야 여기 2천 원이야 히트다이트 여기 여기 2천 원이라고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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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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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빈티지라는데 1층은? 여기 여자 옷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스타일인데? 사뜨려 저 여자 옷밖에 없어 아 여자 옷밖에 없어? 너네 시킹할래? 아니 왜? 히수 볼 수도 있잖아 야 육안에 있대 육안에 아까 누가 육안에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있다고 했는데 안 들었어 어 파 불고기? 맛있겠다 생생정보통 나왔대 그거 믿으면 안돼 야 신전 떡볶이는 별로이? 어 별로 저 진짜 신전 떡볶이야? 어 그럼 가짜냐? 저 귀여워 캔디맨 야 근데 우리 내일 시내 왜 나와? 아 그 장보로 나오는 거지? 어 근데 오늘 볼 거예요 다 봐도 돼 그래도 되겠다 응 나온 김에 보고서 내일 내일은 아예 거기서 하루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이를 보내는 거지? 하루 종이에게 밥 해먹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우리 다 덜 힘들잖아 덜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 핫플이다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이 모든 맛집의 기준은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나 아까도 그랬어 근데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러게 그 10등 오시고 어? 그랬는데? 어 이게 녹차 이게 이게 녹차 맛있겠다 이렇게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녹차 비주얼은 아니긴 한데 아니 여기 탕딸기도 있어 응 맛은 해도 내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무 안 달아 또 놀라는데 너무 국가국인데? 너무 국가국인데? 이게 안 달아? 근데? 근데? 근데 안 달아? 소금 담대지 안 달아 난 지금 2이상 먹으려고 8등 스파이크 올 거야 아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서 찍는 거야 아 여기서 찍을까? 우와 이거 좋은데? 여기 여기서 찍자 엠지답다 왜 거기 살려다 가는 거야 도영이 잘 나왔다 저거 왜 애들 도대체? 어디서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언니 뭐 어쩔까? 그래? 나 되게 양심적으로 갔다 왔는데 양심 없어 양심 없어 아니 없어 내가 없을 때 먹으면 좀 디저니구나 뭐 할지? 파프리카도 못 먹는 거야? 내가 돈 상대로 나 컨디션 진짜 좋을 때 엽떡 초복 맛 하는 얘도 좀 비웃으시지 않아요? 근데 컨디션 진짜 안 좋잖아 착한 맛 먹어도 배달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 먹어도 그냥 처음에 너가 먹어봐 이게 뭔데? 참 요즘 늦게 들어온다며 나이스 먹으면 100번 씹어 이거 끝까지 다 먹어 이걸 100번 씹으라고? 응 이만큼을? 응 이거 끝까지 다 먹는 거야? 응 사장님 이거 여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이파리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수건 쌓여 이파리 무기 영양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이파리 무가 있어 이파리 무가 있어 아니 안 써요 괜찮아요 먹을만 합니다 오 이파리 좀 쓰다 아 어 그러게? 빛바로 더 쓰네? 100번 씹어 씹어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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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오늘도 100번은 다 100번 씹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수제비야? 응 아니 아빠 이렇게 산딸기 누워서 먹고 근데 이거 많이 먹고 있어 왜 안 먹고 있어? 진짜 풍성 맛이야 한 번 먹어볼래? 뭐 되네 좀 많이 넣었어 저거 나.. 아니 나 여기 여기 나도 똥냥꾼을 의사한 게 안 돼 야 이거 똥냥꾼 똥냥꾼 맛인데? 안녕 야 아니 이거 자체가 감성 아니고? 약간 시골 사모아파트 왜 안 되나? 집 소개하러 오신 거 같아 야 이거 전체가 그냥 작은 마을 같지 않아? 응 얼마에요? 여기 1억에 80 아 1억에 80 아 1억에 80 아 1억에 80 아 1억에 80 이거 봐봐 하잖아 친한 척 좀 해 이거 지금 제가 비즈니스라고 하잖아 이거 때문에 더 그럴걸? 썸네일 하나 뽑아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썸네일 거기서 뽑으면 돼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카메라 들어보니까? 괜찮아? 응 이 카메라 가볍지 이 카메라 가볍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기 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보고 그러면 빙씨가 하하하하 빙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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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근데 MD샷인 거 같아? 이거 무심한 듯 무심한 듯? 정수리 보이는 항공샷 정수리샷 정수리샷 관리 잘해야겠네 어머 어머 그거 짐벌 들어가 있어서 안 힘들냐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하하하하 뭐하니? 하하하하 얘 하하하하 빙이가 핀는 망고처럼 이거 귀엽지 하하하하 고집이 나 하하하하 좀 앉아 앉아 여기 앉아서 하하하하 이게 앞이었을 거 비웠을 거 나 이거 아까 말해줬다 이게 앞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뒷면이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거 완전히 예쁘다 이거 내꺼야 내꺼야 샀다 집에 와서 팩 자른 다음에 하하하하 야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지가 있는 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else 뱅뱅 사월이 뱅뱅뱅 야 진짜 오래 입었어, 그거를 쟤까지 입었어 이거 입고 소개팅 나가지 마라 왜? 이건 게이가 아니어도 용납이 안 좋은 거 같아 뱅뱅 진짜 옛날 거잖아 뱅뱅 너무해 그럼 내가 입어봤다 어디 오는지 알아? 아, 나 나왔어 근데 스키니지잖아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뿌옇뿌옇 나왔다 여기였다 302년 기념일 선물을 사주자 했어 벌써 웃겨 안 들었던데? 안 들었던데? 머리도 웃으면 안 돼 기념일 선물 사주자 했어 나는 디즈니티티 콜라보 한 거 이쁜고 새장 야무지게 딱 포장해서 줬어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뭐 사주는 게 아니? 아이러브 타이밍 그거 그거 뭐라는지 알아? 그 한국에서는 못 입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그래도 한국에서 2부씩 있을 법한 걸로 사자 또 뭐 사온 줄 알아? 위아래 있지 세트 하와이 하와이 3그릇에 있는 거 있지 어떻게 생각해? 이수야? 잠 온다? 잠 온다 그거라니까? 잠 온다가 이수 공주님 잠아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잠이 온다 온다 잠이 온다 졸려는 그냥 나 졸려 나 졸린데? 나 졸려 나 자야 돼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데?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부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들린다면 아 나 졸렸다 이런 느낌이야 하하 나 너무 졸려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인거잖아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 아 졸음이 쏟아진 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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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힘 그럼 삼겹 하나 샀네 66대 1를 맞이하여 우리 교재의 한돈 삼겹살과 묵살 앞다리살을 하격가로 드립니다 삼겹살 먹고 싶은 거 사 다 사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눈치 보지 말고 다 골라 먹을래? 응 꼭자 내일 찌개 사야지 된장찌개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맞아 이거 맛있어 저거 이거 송본빨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나도 진짜 좋아해 아니 싫어 나 꼬무치 말고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야 내가 먹고 싶으면 하는 거야 겉면 겉면 겉면? 겉면이 뭐 있어? 있어 겉면? 겉면이 어딨어? 이 겉면은... 아니 겉면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거기 레드야 왜? 거래도 개매워 겉면이 없어 한 번 때 믿었는데 뭐 얼그레이 대신 넣을 만한 거 없어? 아이스틱 복숭아? 안돼 안돼 야 진짜 없어 얼그레이 형 야 내가 올리면 받아줬지 아 근데 치킨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치? 응 갑자기 난 얘는 솔직히 관심 없고 소화 다 된 기분은 이것도 진짜 궁금해 보여 이거 양념 한번 먹어봐 약간 맛이 좀... 맛이 조금... 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무슨 맛이 그래? 맛이 없었어? 포장...도 아니고? 응 뭔가 갈리템이야? 그래서 내가 초우추장을 급히 따로 왔어 어? 어? 그치? 뭔가 이상하지? 이상하지? 어우 이건 아닌데? 아 우리 서울 사람들이... 이거 한번 먹어봐 나는... 고수 들어갔나? 산초맛이 나지? 뭔가... 찜장이랑... 찜장이랑... 그 뭐더라? 막 파 송송송 송송하고... 응 응 응 응 무슨 참기름이랑? 응 맞아 뭐? 막장 괜찮지? 정말 내 취향... 아 여기 바이브에는 이거 먹나? 잠시만... 몇 개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